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인공 단백질을 설계하거나 세포 재생 능력을 복원하는 세포 영노화 기술 등 올해 바이오 분야 10대 미래 유망 기술이 발표됐습니다. 생명공학 연구원이 발표한 10대 기술에는 또 개인 맞춤형 암백신과 임상 적용이 가능한 유전자 편집 기술, 미세 플라스틱 제거 등이 포함됐습니다.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높아지고 있는 바이오 분야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